항만의 안전권리를 책임지는 항만안전점검관 도입에 따라 부산항에서도 처음으로 전담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항만 현장에 중대재 사고를 줄일 거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희슬 기자입니다. 항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 특별법. 법률의 핵심은 항만안전점검관이라는 항만의 안전권리를 진두지휘할 책임자를 두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도 점검관 1명이 배치됐습니다. 이 안전책임자의 권한은 막대합니다. 법에 따라 모든 항만 하역사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만드는데, 이 계획서의 적합성을 검토해 승인하는 권한을 점검관이 갖습니다. 또 이행 여부에 따라 시정조치와 보완 명령도 내립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한은 올해 말까지. 부산의 항만 하역사 53곳 중에 현재 절반 정도가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한 명뿐인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입니다. 부산 항만당국은 한 명이 50여 곳의 사업장을 총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부산 항만공사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 지원 인력 5명을 보강했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집행 과정에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치거나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로감독관과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과 책임, 선사와 하역사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된 겁니다.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 생색내기에 급급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법의 여러 가지 안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법을 개정해나가는, 정비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병행이 뒤를 필요가 있고요. 올 연말까지 전국 11개 항만에 1명씩 배치해야 하는 항만안전점검관. 하지만 절반이 넘는 7개 항만이 지원자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점검관 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